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의 지원 사업을 위해 트리키의 개신교회 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한교총은 지난 7일부터 5일간 트리키의 현지 답사단을 파견해 한국교회와 NGO 단체들의 활동 현장을 돌아보고 지진 피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에 따르면 답사단은 현지 시간 8일 트리키의 교회를 대표하는 트리키의 개신교회 연합을 만나 국내 NGO 관리하에 재난 극복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이후에도 양국 교회 간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답사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와 피해 주민 정착을 위해 한국 종교계가 지원한 이스켄데룬의 한국마을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송홍동 목사는 트리키의가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송홍동 목사에